자 먼저 동명사 파트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관론의 주어진 말과 주어진 말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뭐 뻔하네요 답은? 여기에 선택지 없지만 옳죠 to open도 가능하다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라고 부르면 되느냐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고등부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부분이 다 없다면 알맞은 형태가 뭐예요? 뭐가 알맞은 형태일까? 이렇게 다 없어 여기 프레스까지 끝났어 여기다 마침표 이렇게 찍어주고 싶어 뭐가 알맞은 형태일까요? 당연히 얘가 알맞은 형태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고등부 시험 문제 내가 제일 문법 문제로서 제일 출제빈도 높은 게 뭐라고 했어요? 동사의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open your heart first 명령문이니까 동사 운영으로 너의 마음을 먼저 열어라 이렇게 명령문이니까 동사 운영이 적합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냐 it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의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뭐하기 위하여 많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여러 가지 동사가 이제 제일 명사 같은 경우에 뭐 그나마 뭐 단수 복수 이 정도 형태 변화밖에 없습니다 제일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기 좋아하는 게 동사 형태에 대한 얘기고 꼬물이들 조용해라 그게 숙제하는 거냐 오케이 이번 my dream once was becoming a fashion model 함 내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주어였다면 이번에는 becoming a fashion model이 뭐 하고 있으니까 역할 어 따지기 무슨 어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 뭐도 답이 될 수 있다 to become도 답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때 나의 꿈은 패션 모델 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nce는 한번이란 뜻도 있고 한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도 이제 만나볼 예정이라고 했는데 접속사로서 뒤에 누가 뭐 뭐 한다 예를 들어서 once you arrive there 이거 예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일단 네가 거기에 도착하면 이라는 조건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중학교 때 if라는 접속사로 만약 뭐 뭐 하게 된다면 이라는 조건문만 배웠다면 if나 unless로만 조건문 배웠죠 하지만 once도 일단 누가 뭐 뭐 하게 되면 이란 뜻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도 조건에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1번 주어 2번 주어 3번 무슨어 그렇죠 인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6번에 아 6번이 아니고 to take가 존재하는군요 올 수가 없다 만약에 여기에 like였다면 답이 두 개가 됐겠죠 I like to walk a dog to take a walk with my dog 그래서 뭐 자유시간 활동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말 넣고 해석하면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3번 4번 연결해서 무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목적어인데 3번은 동사의 목적어였다면 4번은 전치사의 목적어죠 거기에 플러스에서 doing에 not the 면을 묻고 있습니다 not doing 그래서 why does he look sad 왜 그는 슬퍼 보이냐 he is worried about not being healthy 그는 건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worried 대신 c로 시작하는 말 얼마 전에 배운 적이 있죠 concerned 같은게 있다 했죠 he is concerned about not being health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finished가 답이겠죠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덧붙이면 continue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뭐에 반대말 뭐 이런 애들은 2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래 답은 5번이 답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몇번이 답이 있는지 알겠네 Harper started breathing the cool mountain air Harper는 뭐 서늘한 산공기로 호흡하는 것을 시작했다 they started to look for some information about stars 그들은 별에 대한 몇가지 정보 찾기 시작했다 빛을 준 부분에 알맞은 형태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쇼핑하러 가기 쇼핑하러 가기 전에 당부하는 말이고요 Remember to bring a plastic bag For shopp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비는 이번에는 bring이겠죠 I remember bringing a plastic bag But I can't find it 그러니까 쇼핑하러 갈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니면 뭐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했다 맨날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쇼핑하러 갔고 그렇게 자꾸 집에 쓰레기 봉투 자꾸 쌓이게 만들지 말고 가기 전에 미리 봉투 좀 챙겨가라 라고 당부했는데 챙겨왔어 B 문장은 챙겨왔는데 분명히 챙겨왔었는 걸 기억 어? 분명히 챙겨왔는데 기억나는데 그러나 못찾겠다 그래서 과거의 일 6번 같은 경우에 try 같은 동사들의 성격에 대해서 목적으로써 2부정사고면 remember나 forget 같은 경우에 미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대화 파트에서 당부 표현이라고 했고요 과거의 기억 행동 과거 행동에 대한 기억을 표현하고 싶을 땐 동명사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자 그래서 쓰임 ing만 전부 밑줄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 와 그 다음에 동명사 구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동명 전부 다 동명사라면 이거 뭐 어 무슨 어 하고 있냐 이런 구분일 수도 있고요 일단 1번이냐 2번이냐 해놓고 전부 다 2번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 The first step is understanding from culture 해석은 뭐고 그렇죠 이건 조금 잘못했습니다 different cultures 라고 하든지 또는 더 different culture 라든지 어 different culture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cultures 가 맞을 거 같네요 The first step is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첫 단계는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정보를 써놓고 우리가 문제풀이 시작할 건데 얘는 2번이고 그 다음에 어 까지 따지면 뭐죠 됐을까 I don't mind making dinner for you 나는 난 싫지 않다 그렇죠 너를 위한 저녁식사를 만들어 주는 것 하면 2번이고 어 따지면 목적어죠 I'm sick and tired of arguing with you 해석하면 저 argue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고 말다툼하다 argue 말다툼하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표현이라 했습니다 sick and tired of 진절머리가 난다 피곤하고 아프다가 아프고 피곤하다가 아니고 난 진절머리 나 I'm sick and tired of arguing with you 난 너랑 말다툼하는 거 이제 진절머리 난다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I don't want to argue with you anymore 이 뜻이죠 I feel like not arguing with you anymore 이런 뜻이죠 I'm sick and tired of arguing with you 난 너랑 말다툼하는데 진절머리 난다 그러면 정보를 쓰면 얘는 몇 번이고 2번이고 뭐 목적어죠 좀 디테일하게 하면 1번은 동사 목적어고 2번은 전사 목적어고 We're on a seatbelt continues drivers safe ա 이 뜻은 뭐고 감사합니다. 12345 니까 해석이 뭐겠어?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은 운전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겠죠?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지켜주다. 안전벨트 착용은 운전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Keeping a seat belt keeps drivers safe. 중3 때 시험 문제로서 이 자리에 세이플리가 오는 것이 적합하냐 세이프가 오는 것이 적합하냐 이런 것들 만나봤고요. 자 그럼 정보 쓰겠습니다. 1번 2번 중에서는 2번이고 어 따지면 수업 Grandmother enjoys talking to me about all times 계속하면 뭐고 고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옛날 얘기 옛날 시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즐기신다 이런 뜻이죠. 옛날 얘기해 주시는 것을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어는 목적어다 오케이 What he does first in the morning as taking a shower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해석을 했는데도 몇 번인지 구분이 안되나요? 그럼 무슨 어 당연히 보호해줘 그리고 누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딴게 있겠습니까? 여기 What은 The thing that he does first in the morning as taking a shower 2번 What이죠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관계대명사는 전부 나머지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인데 얘만 명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at을 쓰지 않는 이유를 이 부분에 어떻게 함으로써 이 자리에 Command은 That도 있는데 이 자리에 그럼 That이 아니고 왜 What이 와야되는지 이 부분에 어떻게 해주면 증명이 되겠네요. He does first 에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He does The thing First 해야지 문장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 자리가 아니라 대사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고 와사한테 어울리는 자리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봤더니 보기와 같은 거 했으니까 결국은 답은 5번이겠네요 됐습니까? 보호를 찾아라 계속해서 33쪽입니다 8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자 보니까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I used to travel I used to travel much When I was young 내가 When I was young 이란 표현이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옛날에는 여행 많이 다녔는데 어찌 다녔다고 어찌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use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문법적으로 조동사 조동사 됐습니까? 그러면 I am traveling 돼? 안 돼? 된다는 거 이거 이 얘기 왜 하고 있어 우리가 그 다음에 인퍼블릭의 뜻은 뭐겠어요? 공개적으로 란 뜻이겠죠 공개적으로 인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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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겟죠 사적으로 인 Пр 운동vest이ций 공개적으로 인퍼블릭 사적으로 인퍼블릭 공개적으로 인퍼블릭 퍼블릭 프 알 서로 반댓말 관계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데 익숙하다 연설하는 뭐 make speech 하면 뭐 연설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공적으로 말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정치인 모양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2가 전치사의 2다라는 거 여기 하나 빠졌죠 수동태로 사용돼서 wind is used to make electricity 이런 거 그때는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야 됩니다 wind is used 바람이 이용됩니다 to make electricity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 used to use to에 대한 얘기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 부정사에 모아놓고 투 부정사에 2로 착각하기 쉬운 2라면서 내가 한번 블로그에 어떤 거 하나 긁어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수거네요 my mother feels like taking a rest under the tree 어머니께서 언제 원하신다 그쵸 뭐하는 거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my mother wants to take a rest under the tree 그 다음에 and looks forward to joining the badminton club 그래서 해석한 뭡니까 and looks forward to joining the badminton club and은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고대한다 여러분들이 중 2? 중 2 때쯤 배웠던 다른 표현으로는 and can't wait to join the badminton club can't wait to do 이것도 겟은 뭐야 이외에도 뭐 and is eager to join 이라든지 be eager to do 라든지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다음에 있는 투는 투 부정사를 써야 되고요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투가 전 시작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그래서 뭐 우리가 9번을 어디서 배웠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관용적 표현할 때 feel like doing 외웠던 수거니까 외워라 bbg doing 뭐뭐 하자마자는 뭐였더라 on do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doing 무슨 공부 좀 하는데 그렇습니까 복수 좀 해 제발 법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 바래에 꽂혔어라 그러면 mary didn't go cycling yesterday she wanted to avoid meeting peter 뭐 한부분씩 뭐 보면 didn't가 맞는 이유는 yesterday 하고 둘이 꽁짝꽁짝 잘 놀고 있죠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할 때 go doing 그래서 mary는 어제 사이클 자전거 타러 가기를 원치 않았다 because she wanted to avoid 그녀가 뭐하고 싶었기 때문에 peter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avoid는 enjoy 처럼 동명사 목적어만 가지는 녀석이다 그 다음 11번 자 왠지 투 인바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잼씨 remembers inviting friends to her pajama party next week so she began to make invitation cards 안녕히 가세요 ok 그래서 여기가 내용상 투 인바이트 해야되는 모양이네요 ok 제시가 언제 기억한다 현재 기억한다 언제 친구들을 초대해야 될 걸 그렇죠 미래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주에 나오고 있죠 다음주에 그녀의 파자마 파티에 친구들 초대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뭐하기 시작했다 초대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ok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기 때문에 내용상 문법상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투 인바이트 해야 되겠다 뭐 그 외에 나머지 애들 보면 뭐 현재 기억한다니까 뭐 remembered 쓰는거 별 이상 없구요 그 다음에 뭐 so 같은 경우에 뭐 기억하고 있는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대장 만든 원인과 결과 사이에 so 잘 와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과거시제로 했는거 뭐 별 문제가 없는것 같구요 그 다음에 투 메이크도 되고 메이킹도 되는거 이런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칼지랄합니다 누구는 ok 그것에 대해서 뭐 했었다 그렇죠 사과했다 캠페인에 참가한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안한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뻔한 뻔한거죠 뻔한 문법 뭐에 뭐 넣으면 뭐 된다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된다라는 걸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누가다 부터 붙여 있겠네요 jack apologized 사과 안했다들은 탈락이구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다 할 때는 apologize for 쓰는것까지 가구요 그 다음에 not taking part in 이겠네요 not taking part in the campaign ok 그래서 답은 4번이겠다 자 take part in 하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수고도 있죠 take part in 같은말은 participate in join in 참가자라 그래서 참가자 참가는 participation 이거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써먹을 일이 많아요 뭐 보통 어떤 글의 종류에 나오냐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쩌고저쩌고 무슨 실험을 해봤는데요 심리학 관련 글이라든지 이런것도 할 때 participants, participants라는 단어 무지하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ok 그래서 not doing 하라는거 전치사의 목적으로써 doing을 쓸 수 밖에 없는 자리인데 안한것에 대해서 착오했으니까 not doing 또 칼질하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무엇을 그것을 뭐 할 수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imagine 동사 있죠 imagine 이거 doing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imagine은 doing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일단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껄루안의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어야만 하는 문장의 개수를 해 놓고 쭉쭉쭉쭉 보이네요 i hope to take pictures of beautiful flowers 나는 아름다운 꽃사진 찍기를 희망한다 hope to do we arrived in the city 우리는 도시에 도착했다 자 after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 after 쳐다보고 we drove all night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fter driving all night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썼을 때 after를 뭐라 부르고 접속사라 부르겠고 이렇게 썼을 때는 전치사라 부르겠죠 어쨌든 이 형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표시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r. Miller decided not to stay at the hotel 그래서 Miller 씨는 휴가 동안 호텔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다 Decided 혹 want처럼 to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The Sun would not stop 자 이제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내용은 그래서 태양이 뭐 하지 않을 거다 일단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회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어떤 행동을 그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니까 얘는 뭐에 y에 대한 대답으로써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what에 대한 대답으로써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가 돼야 되겠다 producing 이 돼야 되겠죠 태양은 빛과 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더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간 멈추긴 멈출 텐데 그때는 인간은 뭐 이미 지구에 안 살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타는 것에 ing 바꿔야 되는 것 총 b d e 로써 세 개군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이렇게 정보를 좀 써 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됐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안 쓰더라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예 뭐 이렇게 다 친절하게 안 쓰더라도 ing 정도만 표시해 놓는다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얘를 쳐다보고 있고 한번 길어봤자 이 타란 말이죠 됐습니까 목적으로써 동명사를 가지지 않는 녀석 했으니까 원치요 그래서 enjoy doing stop doing give up doing finish doing mind doing 마르고 딸토록 했습니다 오케이 사이언스 픽션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sf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합니다 sci-fi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러지 마세요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픽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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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까먹었다 픽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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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더라 픽션의 반대말은 뭐예요 일단 넌 픽션이죠 넌 픽션 넌 픽션 이건 메이크업이에요 이건 메이크업이죠 이거는 트루 스토리죠 그렇습니까 픽션은 지어낸 이야기고 넌 픽션 그러면 다큐멘터리는 둘 중에 뭐겠어요 다큐멘터리 넌 픽션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고친 것은 소피아 likes I make dinner because she doesn't like cooking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게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 말을 하기 위한 문법적 규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소피아는 좋아하는데 누가 뭐하는 것을 내가 저녁식사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얘 문법 주소가 뭐다 동명서의 의미상에 주워줘 그럼 답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4번이 보이는군요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me making도 가능하겠다 소피아 likes my making dinner me making dinner because she doesn't like cooking 그렇습니까 17번 대화의 관로 AB 안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제시 thank you for lending me your digital camera it was really useful oh I completely forgot 내용상 lending it to you 그니까 제시 제시야 뭐 너의 디지털 카메라 나에게 빌려주는 것 때문에 너에게 감사한다 너의 디지털 카메라는 정말로 쓸모가 있었다 나 완전 깜빡하고 있었어 과거에 너한테 빌려줬던 것을 빌려줬던 거 깜빡하고 있었네 그러면 이제 A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속으로 말하지 말거야 말하지 말거야 아닌가요 깜빡하고 있었잖아 그치 입국 닦고 있었으면 내께될 수 있었는데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나쁜거 가르치신 분 같은데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랜딩이 돼야 되는 이유 각자 보면 첫번째 A 자리는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얘는 문법적으로는 to land 랜딩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해석상 과거에 했던 행동을 잊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to land 했으면 내용이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안 빌려줬단 얘기니까 됐습니까 빌려줘야 되는데 그거 깜빡하고 있었다니까 안 빌려줬단 얘기니까 말이 안 되겠죠 오케이 또 ing 쓰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인지 2번인지 따져보고 혹시 2번이라면 어 까지 따지는 거죠 shopping with friends makes me happy 친구들과 쇼핑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둔다 2번이고 주어 줘 동명사 주어 역할 조심해야 될 건 그럼 friends 쳐다보고 어 friends니까 make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It makes me happy shopping with my friends 이 형태를 더 좋아한다 The boys are making robots in the classroom 남자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로봇을 만드는 중이다 답은 2번이겠죠 이거야 제목이 뭡니까 오케이 What I like best is listening to popular music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팝송 듣는 것이다 인기 있는 음악 듣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돼서 2번이고 보호하고 있죠 얘는 1번이고 현재 분사고요 그 다음에 They enjoy spending their holiday in Spain 그들은 스페인에서 휴가 보내는 것을 즐긴다 2번 목적어 Edward thinks of climbing trees This afternoon 뭐 별걸 다 things over 하네 Edward는 오늘 오후에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한번 기어 올라가 볼까 그래서 동명사고 정확하게는 전치사 목적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빈출류요 다음 중 ing 형태로 못 바꿔 쓰는 것은 5번이네요 It began to snow yesterday 어제 눈 내리기 시작했다 Begin, like, continue, hate Billy promised to go to the theater with me Billy는 나와 함께 해서 극장에 가는 것을 약속했다 극장 가기로 약속했다 I hate it too much 난 걷기 싫어했어요 When I was a child 애었을 때 She continued to cook the meal 그냥 그 음식 조리하는 것을 계속했어요 They like to travel by bicycle 그들은 자전거 타고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20번 칼질환합니다 그래서 너는 스테이크 먹는 것을 원하니 Do you want? 였으면 달라질 텐데 Do you feel like eating steak? 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수고 뭐였더라 Can't help doing 같은 말이 뭐였더라 Can't but do Cannot but do 됐습니까 여기 cannot but이 아니고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the princess Yes 하면 맞는 표현이죠 Can't help doing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difficult Have trouble Sleeping이죠 우리가 수고로서 외웠습니다 I have trouble Sleeping at night these days These days 반갑죠 오래간만이네요 L로 시작하는 L로 시작하는 Lately Lately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Nowadays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Recently 같은 것들 있다 난 요즘 Have trouble doing 그 다음에 뭐뭐 하느라 바쁘다 BBG doing That is busy Preparing dinner in the kitchen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On saying me That will be busted into 자 요거 많이 만나볼 겁니다 burst into 이게 좀 특이한게 이 표현이 좀 특이한게 일단 뭐 조금 설명드리면 burst into into가 전체 사이니까 뒤에 어떤 명사가 올텐데요 해석하면 해석하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 명사를 마치 뭐인 것처럼 해석하는게 자연스럽다 동사적으로 해석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urst into tears 는 cry suddenly 이 뜻입니다 The baby cried suddenly 그리고 burst 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폭발하다 터지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폭발적으로 눈물로 갔다 이런 얘기니까 갑자기 울었다 뭐인식으로 해석은 명사를 tears가 눈물이라는 명사인데 동사적인 뜻은 아 울었다 갑자기 울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 대신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Up on saying me 얘 쳐다봤죠 얘 쳐다보라고 한건 또 Up on saying me 말고 모두 가능하다 그쵸 As soon as the baby saw me The baby bursted into tears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Up on saying me Up on saying me On saying me As soon as the baby saw me 그 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을 몽땅 다 구우라 라는 거 이런 문제에 참 짜증나죠 다 맞는 거 같고 다 틀린 거 같고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또 Amy was happy with not going to school because she caught COVID-19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에이미가 어땠다 학교 안 간 것에 행복했다 그녀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한 번씩 다 경험했죠 아싸 코로나 걸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Not doing 해야 되는데 Doing not 해서 틀리셨고요 I'm interested in Helping the homeless 자 일단 Be interested in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 홈리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홈리스 뜻이 뭐예요 무슨 C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문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홈리스 피플이 더 더 플러스 형용 더 뒤에는 원래 뭐 오는 게 정상이야 명상 오는 게 정상인데 더 뒤에 이렇게 형용서가 있으면 홈리스 피플의 뜻이라고요 이거 주의해야 될 건 더 홈리스 이즈야 더 홈리스 알야 이런 것 때문입니다 더 홈리스 알 해야지 왜냐하면 홈리스 피플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 뭐 일단 전치사 뒤에 동명서 왔고 더 홈리스 어디 틀린 데 없습니다 고칠 데 없는 문장 그 다음에 이건 어법적인 것만 따지라 했으니까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She forgot reading the book in her childhood 그녀가 뭐 했다 깜빡했다 그 책 읽었던 것을 그녀가 어린 시절에 When she was a child 대신에 In her childhood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When she was a child 하고 같은 표현이 In her childhood 오케이 그래서 틀린 데 없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내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겠고 틀릴 때도 있겠는데 볼까요 He tried explaining the situation But his dad didn't listen to him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가 뭐 했다 해봤다지 노력했다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었다지 애썼다가 아닙니다 한번 설명해봤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셨다 Try the end I am yours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시험삼아 한번 설명해봤다 됐습니까 뭐 세모 I would not mind 확실히 틀린 게 보이네요 His opening the window 또는 Him opening the window 맞는 거 다 고르라 했으니까 4번하고 3번하고 2번이네요 됐습니까 근데 4번은 틀렸을 것 같다 가만 보니까 자 이 but 때문에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그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시험삼아 설명해봤다가 어울립니까 설명하려고 노력했었다가 어울립니까 노력했었다가 더 어울리네 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내용상 To explain이 좀 더 어울리겠다 그러면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듣지 않았다 이게 맞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2번과 3번이네요 이 뒷부분 때문에 답이 갈렸습니다 그 다음에 deny doing이네요 doing doing her Sophia denied her going to the party yesterday 소피아가 뭐했다 부인했다 그녀가 어제 파티에 갔었던 것을 deny doing 됐습니까 야 너 그 냄새 지독하는 애랑 만난다며 아니 아니거든 발뺌하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사진 찰깍찰깍 해갖고 보여주면 이제 뭐 할 수 밖에 없게 됐어 admit 또 둘 다 ing화하자 deny 하다가 증거를 제출하자 admit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 admit doing deny doing she didn't admit her going to the party yesterday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뜻 it's impossible to live in live on mars 불가능하다 화성에서 사는 것은 명사적 용법에서 진주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re is no living in mars 겠죠 다시 한 번 더 수고 there is no doing 뭐만 하는 건 불가능해 okay um not은 왜 안될까요 얘가 이제 얘가 명사죠 명사 그렇죠 no money야 not money야 그렇죠 명사 꾸며주려면 no가 쓰입니까 not이 쓰입니까 노가 쓰여야죠 그렇습니까 음 그 다음에 잘못 고쳐 쓴 것은 The rain kept me from going on 피크닉 해누감은 뭐고 조비가 내가 소풍 못 가게 막았다 그렇습니까 keep a from doing 이번엔 그 다음에 Frank agreed to ride our bicycle 프랭크가 뭐했다 똥이 했다 공원에서 자전거 타 이것을 agree는 want 쪽이다 라는 거 잘 반영했구요 agree to do 그 다음에 There is It's no use crying over spit mail 전형적인 속담 울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그 다음에 We fell sorry about But Anna's failing the exam 그래서 우리는 Anna가 시험 망친 것에 대해서 뭐를 느꼈다 미안함을 느꼈답니까 유감스러워 했었다 겠죠 우리는 Anna가 시험 망친 것에 유감스러워 했었다 Fat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거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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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은 후에 짧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췄다죠 휴식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after a long walk 때문에 답은 to take가 돼야 되겠죠 확실하게 잘못 꽂힌 것은 5번이네요 한참 걸은 후에 잠깐 쉬기 위하여 in order to take a short break why에 대한 대답으로써 와야 됩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오래 걸은 후에 잠깐 휴식 취하는 것을 그만했다는 이상한 내용입니다 쉬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 쓰임 같은 것끼리 짝지를 해놓고 ing만 해놨습니다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라면 Sally is working on a computer in the library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Sally가 공부하는 중이다 컴퓨터로 도서관에서 워커를 꼭 일하다 라고만 해석하시는 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컴퓨터로 공부하는 중이다 어쨌든 얘는 현재 분사 쓰임새 까지 따지면 얘는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로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만들고 있고요 I'm sure of his passing the exam 해석하면 내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시험 통과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의미상의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번이고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my mother enjoys watching comedy shows 어머니께서는 comedy show 보는 것을 즐기신다 enjoy의 목적어고 many people are shopping for new clothes 많은 사람들이 세호 쇼핑하는 중이다 will you try eating this soup 넌 한번 이 수프 먹어볼 거니 시험삼아 한번 먹어볼 거니 몇 번이에요? 동명사 하는 일은 동명사 하는 일은 목적어 줘 오케이 그러면 뭐 1이라고 써놓은 것들 A하고 그 다음에 D고요 2라고 써놓은 거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E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하라는 거네요 그쵸? 오케이 요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방금 우리 만나봤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blind 더 블라인드겠지 아 더 블라인드 더 블라인드 앞만 길어봤자 데이라는 거 됐습니까? 우리 수의 일치라는 파트 이 교재로 해서 한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R FACT 얘기니까 시제 현재고 R USED TO 뭐 다루는 거 핸들링 하면 되겠네요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와 엔진 Blind people are used to handling things without seeing them 그러니까 Without doing 무슨 얘기 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 하지 않고서 반대되는 우리말 뜻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 Blind people are used to handling things 그래서 투 부정사의 투 이지 투 뭐야 참 참 전치사의 투이지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 한 번 더 나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한마디만 써라 Sally takes over her little sister Sally가 그녀의 여동생을 돌본다 I do not worry about it 나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것은 Sally가 여동생 돌보는 것이니까 이거 어떤 문법을 적용할 줄 아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됐습니까 그래서 I do not worry about it 원칙적으로 하면 I do not worry about it Sally's taking care of her little sister 샐리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Remember doing이랑 remember to do를 우리말로 해석하라 했으니까 제시카가 언제 기억한다 현재 기억한다 그 가게 쿠폰을 언제 가지고 온 것을 과거에 가지고 왔던 점을 기억하고 있다 나 챙겨 왔었지 그 다음에 제시카 remembers to bring the coupons of the store 가게 쿠폰을 챙겨 가야 할 것을 쇼핑 가기 전 됐습니까 2번은 쇼핑 가기 전이죠 좀 이따 챙겨 가야지 라고 명심하고 있다 챙겨 가야 할 것을 또는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그런 취지로 적었죠 나랑 똑같이 적진 않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건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건지 드러나도록 하면 되겠고요 앨런 스탑트 터킹 투 진 about stars 앨런이 위하여 멈췄습니까 는 것을 멈췄습니까 그래서 진에게 별에 대한 이야기 하 는 것을 멈추었다 앨런 스탑트 투 톡 투 진 about stars in order to 그래서 앨런이 가전기를 왜 멈췄다 별에 대한 이야기를 진에게 하기 위하여 뭐에 대한 대답 왜 갑자기 잘 가다가 멈췄니 별에 대한 이야기를 진에게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talk so as to talk 부사자 공법 오케이 그래서 얘는 quit 이었고요 얘는 held 였죠 됐습니까 앨런 퀵 터킹 투 진 about stars 앨런 헬드 투 톡 투 진 about stars 됐습니까 홀드가 잡다 라는 뜻만 있는게 아니고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워크를 이용해서 알맞은 형수로 walking in the rain is interesting 그래서 빗속을 걷는 것은 재미있다 2번이고 주워 시켜보라고 했고요 해리 want to take walk in the rain 해리는 빗속에서 산책하는 것을 원한다 해리 enjoys walking in the rain 해리's hobby is to walk walking in the rain 두가지 가능하구요 얜 두가지를 다 쓰는게 정답이 되가지고 하나만 쓰면 안 되겠죠 괜찮다고 됐습니까 아 참 그렇다면 얘도 됐습니까 to walk in the rain is interesting 그 다음에 얘는 5번은 답이 몇 개다 한 개다 had if it's like walking in the r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이거 뭐 영어로 표현하라는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b 알맞은 형태로 쓰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뻔하네요 자 그러면 형광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다양한 뜻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뭐 이거 같은 말 알 거고요 이거 같은 말 이게 무슨 뜻으로 사용됐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이세대한 얘기 그 다음에 except for 알죠 모른다면 추측이라도 되겠죠 except for 가 무슨 뜻인지 이게 뭐지 원래 모습이 뭘까 뭐 이런 거 뭐 이거 반갑네요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만나본 것 같네요 오늘까지 합쳐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마자 on getting up in the morning 또는 open getting up in the morn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온 많이 했으니까 왜 미소는 교실로 들어갔다 it was right next to her bedroom 이세대한 얘기 이세대한 얘기 도실은 미소의 침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next to 같은 말은 besides 가 있는데 besides 가 있는데 besides 는 무슨 뜻이었다 게다가 접속부사 more over besides 같은 말 그래서 the school room was right next to her 미소스 bedroom 도실은 미소의 침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telligent 뜻은 뭐고 무지런한 di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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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스마트 지적인 지능이 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오늘 모의고사 풀이하다가 알티피셜 만나볼 예정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온은 무슨 품사로 사용됐습니까 The intelligence robot teacher was on and waiting for missile 형용사죠 그래서 온의 형용사적인 뜻은 어떤 무슨 뜻이겠어 지금 켜져 있는 이겠죠 전치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사용되죠 켜져 있는 작동 중인 됐습니까 그래서 인텔리전트 로봇티처가 켜져 있었고 미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1번이고 과거 진행형 만들고 있어요 It is always on 갑자기 시제가 이런 시제로 바뀌네요 It is always on At the same time everyday Except for Saturday and Sunday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축축 가능한데요 Except for가 뭐 드실 것 같아요 익스펙트 4 익스펙트 4 익스펙트 4 기대하다 옛다 기대하다 익스펙트 내가 추측해보라 했어 It is always on At the same time everyday Except for Saturday and Sunday 네 마다 그러면 익스펙트 4 새러데이 앤 썬데이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마다 그렇죠 빼고 저 빼고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렇다면 It에 대한 얘기 It is always on 할 때 It은 The intelligent robot teacher is always on 인텔리전트 로봇 티처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라는 이번에는 팩트죠 그래서 시제가 현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습니다 언제 At the same time everyday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켜져 있다 뭐만 빼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익스펙트 4 새러데이 앤 썬데이 익스펙트 4 반댓말은 뭐뭐를 제외하고 반댓말은 뭐뭐를 포함하고 뭐뭐를 포함하고 뭐뭐를 포함하고는 인 콜루 딩 인클루딩 새러데이 앤 썬데이 하면 미소 참 불쌍하죠 휴일 없이 수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t up lit up 은 뭐 lit up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원래 모습 뭐다 light up이다 좋습니까 light up의 뜻은 뭐다 무엇 무엇을 켜다 겠죠 좋겠습니까 그럼 주어가 더 스크린이니까 스크린이 light up 하는거야 light up 당하는거야 light에 3단 변신 light lit lit 또는 light lit writte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래서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그리고 스크린에 쓰여 있었다 겠죠 좋겠습니까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the screen was lit up and the screen said okay said가 뭐뭐라고 쓰여있다 say가 뭐뭐라고 쓰여있다 라고 해석하는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now let's begin 뭐 얘는 ing 와 to 둘 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begin의 목적어니까 to study not studying 둘 중에 마음에 드는거 하시구요 let's begin to study under cloning 뭐에 대한 학습을 시작합시다 복제에 대한 학습을 시작합시다 됐습니까 클로닝 클론으로부터 왔죠 클론 복제죠 복제하다 클론 클로닝 복제에 대한 학습을 시작합시다 don't forget 자 어제 숙제를 삽입하는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 해야할 것을 잊지 말라니까 여기는 뭣밖에 안된다 to insert 밖에 안된다 don't forget to insert yesterdays yesterdays 고마 됐습니까 됐습니까 ok proper 뜻은 뭐고 적합한 적당한 알맞은 같은 말은 그래서 뭐다 right appropriate 맞습니까 in the proper slot in the right slot in the appropriate slot 적합한 뭐 슬롯하면 뭔가 이렇게 삽입하는 어떤 뭐 카드 같은 거 있죠 카드 카드 넣고 하는 거 그런 곳을 카드 이렇게 딱 끼우고 하는 거 그런 곳을 뭐 슬롯이라 합니다 슬롯 맞습니까 적합한 슬롯에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미소 인텔틀티드 yesterdays homework 미소는 어제 숙제를 제출했다 삽입했다 the intelligent lover teacher was flashing 그래서 intelligent lover teacher가 번쩍번쩍거리고 있었다 where on the screen 스크린에서 그러니까 숙제 검사하는 동안 뭐 겁주는 모양이죠 번쩍번쩍번쩍거리는 맞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색깔이 빨간색으로 막 바뀌어 그쵸 빨간색으로 막 바뀌더니 갑자기 막 미소가 앉아있던 의자가 지하로 툭 떨어지면서 그쵸 전기고문실로 막 끌려와갖고 막 너 숙제 왜 이따위라 했어 그런 미래를 혹시 또 승빈이가 교육부 장관되면 만드는 거 아닌가 막 아니야 내가 학창시설에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니들 담당해봐라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숙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어 칭찬해 줍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고민이죠 고민 그쵸 엄격한 체벌과 엄한 교육이 좋은 좋은 건지 아니면 자율성을 높이는 게 좋은 건지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문법 다음 계속 진행할 것은 시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모의고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어 24번이네요 그래서 it is estimated부터 끊어있기 할 차라리라고 말씀드린 것 같네요 왜? 안 켜져? 야! 왜 안 나오냐? 어허? 이 논봐라? 야 너 아까는 잘 작동하더니 또 왜이래? 눈 봐라 컨트롤 하트 W 야! 작동하시오 헐 너무 황당한 짓 하네 초딩들 하고 잘 써놓고 깜짝이 왜이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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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떠오면 벌써 막 하고 있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 텐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여기 이 부분은 막 숫자가 보인다고 그랬고요 그 이 문제를 푸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제목 찾기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빨리 눈치 채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앞에 뭐 무슨 내용까지 얘기했었냐 하면 어 니가 뭐 하여튼 구입했는데 사지 않게 된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첫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샀는데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된 물건 해 놓고 뭐 사놓고 안 입은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놓고 안 읽은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놓고 언박싱도 안 한 electric equipment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it is estimated 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estimated 다음에 완벽한 문장 that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it is estimated that 하면 뭐뭐라고 추산된다 estimate 뜻이 뭐하다 측정하다 라는 뜻이죠 측정하다 근데 수동태 표현되어 있고 it is estimated that이니까 that 이하라고 추산됩니다 측정됩니다 측정된다는 얘기는 추산된다 됐습니까? 어떤 통계 자료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t is estimated that 그니까 아니다랄까 통계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it is estimated 어디갔어 it is estimated that Australians alone spend on 해 놓고 doing은 안 왔네요 spend on average 뭐 10.8 billion Austr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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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lar 우리는 Australian dollar 좀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US dollar 바꿔 놨죠 oppers make to lead 9.9 billion US dollar every year where 에 대한 데다 붙여놨네요 어디다가 on goods they do not use 해놓고 이거 무슨 설명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에 되시죠 부연 설명 more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universities and roads 그래서 라고 추산된다 뭐라고 호주인들만 언론은 홀로 혼자서란 뜻인데 얘들만 따져봤을 때 얘들만 그러니까 뭐 미국사람 캐나사람 영국사람 다 합친게 아니고 호주인들만을 대상으로 통계 자료를 냈을 때 쓴다 오케이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를 쓴다 뭐 10.8 billion billion 단어의 뜻은 뭐 1억인데 그렇죠 10억 8 10억 어쩌구저쩌구 엄청난 금액인거죠 어쨌든 호주 달러를 이만큼을 쓰는데 대충 이거를 미국 달러로 바꾸면 이것도 뭐 9억 얼마 얼마 되는 달러를 어프레스메이틀리의 뜻은 뭐다 아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짧은 단어로 바꾸면 뭐다 어바우시죠 대략이란 뜻이죠 대략 대략 미국 달러로 9.99 billion dollar 정도 되는 돈을 매년마다 쓴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쓴다를 뒤에 붙여놨습니다 온 굿 물건에다가 물건은 물건인데 오스트레일리언즈 Do not use 호주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굿즈에다가 엄청난 금액을 매년마다 쓴다 평균 average의 뜻은 뭐다 평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미니 미니 어쨌든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퍼붓는다 쓰지도 않는 물건에 여기 굿즈 데이 두 낫 유제 앞에 뭐 샀는데 안 입은 뭐 이런 것들 샀는데 안 읽은 책 언박싱 안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이제 못 알아들을까 봐 감이 안 올까 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뭐 엄청난 금액이란 얘기는 알겠는데 그게 뭐 어느 날짜 감이 안 오는데 할까 봐 뒤에 부연 설명 대시 뭐보다 더 많다 토탈보다 많다 합친 것보다 토탈 이상이다 정부가 쓰는 거 정부 지출액이죠 government spending 어디다 쓰는 거래요 대학교와 도로 대학교 1년 예산 그 다음에 도로를 복구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고 하는 금액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다 그 다음에 또 이 금액이 덫 부터 시작해서 쭉 대충 눈 밑에 봤는데 덫 부터 또 뭔 얘기하고 있냐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 금액이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는 건 그냥 헛껍데기 야 그냥 결국 지금 덫 다음부터 여기까지 읽어도 뭐 결국 뭔 얘기하는 거냐 쓰지도 않는 물건에 엄청난 돈을 쓴다란 얘기를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해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게 뭐지라고 고민 될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이게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엄청난 금액 쏟는다는 얘기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전 에베리지 부터 발표 보면 오케이 그래서 그 금액은 앞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금액이겠죠 그 금액은 에브리지 오브 1,250 오스트레일리안 달러 뭐 대략 US 달러로 이 정도 for each household for each household for each household 의 뜻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각 가정마다 하면 되겠죠 각 가구당 가구당 가구당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각 가구당 each household 당 그 금액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 1,250 호주 달러 정도 되고 미국 달러라는 1,156 달러 정도 된다 뭐 이거를 우리말 우리 돈으로 대충하면 곱하기 1,000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3개 정도 더 붙이면 1,2,3개 더 붙이면 1,2,3개 더 붙이면 100 뭐 이거보다 좀 더 나겠죠 원래는 1,100원이나 1,200원으로 왔다 갔다니까 1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 가구당 연간 100만원이 넘는 돈을 쓰지도 않는 물건에다가 쓰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l the things we buy 해놓고 돼서 뭐한다 buy that then just to sit there gathering dust r 갑자기 r 왜 이렇게 태어났지 r waste 됐습니까 여기에 r 쳐다보고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구나 하면 되겠죠 all the things are waste all the things are waste 모든 것들이 쓰레기다 됐습니까 낭비다 waste다 오케이 됐 뭐 안되시게 여러가지 되시잖아요 1번부터 여러분들 한 7번 정도까지 배웠는데 아니 아니지 8번까지 다 배웠지 뭐 5번까지 배웠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하는 됐이다 여기도 사실은 됐이 있어야 돼 All the things that we buy, that then just sit 자 요거 보여요 이런 것들은 헛껍데기죠 헛껍데기 됐습니까 됐 다음에 sit이 왜 있을까 sit도 아니고 sitting도 아니고 to sit도 아니고 왜 sit의 형태로 있는 걸까 선행사가 뭐란 얘기다 All the things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고 어떤 선행사는 다 All the things 입니다 어떻고 어떤 모든 것들 우리가 사고 그리고 그런 다음 가만히 있는 모든 것들 어디에 거기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분사국문이죠 뭐 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 뭐 게더의 뜻은 뭐 모으다 이런 뜻인데 먼지를 모으면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 뜻이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거기 여기에 대어는 별 뜻 없이 쓰인 거야 뭐 내가 사가지고 와서 어디 뒀겠지 그렇죠 내가 어디 던져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던져둔 장소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에 라고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됐습니까 먼지를 뒤집어 우리가 사고 그리고 그런 다음 그냥 내가 사서 던져둔 그 자리에 먼지만 뒤집어 쓰면서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는 뭐 sit 대신에 are 써도 같은 의미인 거죠 또는 뭐 리사이드 써도 되겠죠 리사이드 만나본 적 있죠 리사이드 뭐하다 살다 또는 있다 란 뜻으로 만나봤어 됐습니까 just reside there gathering dust 먼지만 뒤집어 쓴 채로 그냥 네가 사서 던져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모든 것들은 낭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낭비라 했는데 이제 또 광주하는 거야 아 이거 이런 식으로도 낭비고 저런 식으로 낭비고 붙여놨어 a waste of money a waste of time and waste of sense of pure rubb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pure rubbish의 뜻이 뭐던가요 pure 순수한 이런 뜻이죠 순수한 됐습니까 rubbish는 쓸모없는 물건 쓸모없는 이런 뜻이죠 rubbish waste의 뜻입니다 waste 또 쓰기 싫어서 rubbish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돈낭비요 또 뭐 낭비다 시간낭비요 그 다음에 in the sense of 뭐뭐 하면 뭐뭐라는 측면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라는 측면에서 됐습니까 in the sense of more 그러면 이건 이제 perfect란 뜻으로 쓰인 거야 perfect rubbish 됐습니까 순수한 쓰레기라는 점에서의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무용지물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뜻이에요 완전 무용지물 완전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in the sense of 측면에서 또한 낭비다 됐습니까 자 애즈는 1 2 3 중에 뭘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as the author 누가 뭐뭐 했던 대로겠네요 됐습니까 어떤 권위자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애즈는 누가 뭐뭐 했던 바대로 뭐 뭐 했는 것처럼 그대로 observe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뭐하다 하고 뭐하다 관찰하다 하고 복종하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관찰하다 겠죠 그래서 작가 클라이브 해밀턴이 관찰한 바와 같이 관찰했던 것과 관찰했던 것처럼 인데 이게 observe가 근데 뒤에 원래는 관찰하다 라고 했는데 뒤에 여기에 따옴표가 보여 그럼 따옴표가 보이면 라고 관찰했단데 근데 관찰하고 나서 이런 따옴표나 쌍따옴표가 오면 자연스러운 의미는 뭐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의미는 뭐야 너 왜 갑자기 날라오고 지랄이야 이건 지금 의미적으로 뭐가 어울린다 sad 가 어울려 지금 관찰하고 나서 쌍따옴표나 따옴표가 있잖아 됐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인간들이 쓸데없는 작가 클라이브 해밀턴이 인간들 저 인간들 봐라 쓸모없는 것도 사가지고 저러고 있네라고 observe를 하고 나서 따옴표를 했으니까 말하다 라는 의미를 해석하는게 어울리겠죠 말한바대로 자 뭐라고 말했냐 보겠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ff we buy and what we use is waste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뭐는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ff that we buy 그니까 what we buy 해도 돼 이거 여기에 what we use 있죠 what we use처럼 what we buy 해도 되는 거고 거꾸로 이거 and the stuff that we use 해도 되는 거야 the stuff we use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은 차이점은 우리가 사는 것과 사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은 뭐다? 낭비다 됐습니까? 이거 갑자기 뭔 소리일까? 우리가 사는 것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라고 했어 뭐와 뭐의 차이점 우리가 사는 것과 사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샀어 산 거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샀는데 그중에 일단 사용하려 그러면 뭐하고 나서 사용해야 되는 거야 사고나서 사용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림상으로 더 디퍼런스를 빗금 칠하세요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전체는 네모 박스는 산 거야 그중에 사용하는 것 사이에 이 차이 요 부분이 뭐다 웨이스트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그래서 5와 3의 차이는 얼마지 이잖아 그래서 이거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된다? 우리가 산 것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뭐한 것은 뺀 것은 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부분은 이 말이야 이 부분은 됐습니까 이 부분 뭐가 된 거야 결국은 쓰레기가 된거지 낭비가 된거지 됐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글이었구요 답은 뭐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money, many, much, do and don't 오케이 what you buy is what what you buy is waste 니가 사는게 뭐다? 낭비다 만약 니가 그것을 사용하지 안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다 라고 방금 마지막 문장에 얘기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러면 주목해야 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삽입구라는 거 원래는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버전 문장이라면 여기 using 다음에 for a moment 원래 넣어야 돼 think about something you bought that you never end up using for a moment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for a moment 심표 think of 이렇게 하든지 잠깐 동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됐죠 about something that you bought 해놓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선에서 얘기한 적 있죠 이거 관계사절인데 something 꾸며주고 여기서 또 관계사절인데 선행사가 이 녀석이라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네가 샀고 그리고 네가 결국 사용하게 사용하지 않게 된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가 샀던 것도 네가 결국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던 선행사가 얘라는 거 관계사절이 두 개가 붙어있는데 하나는 생략했고 하나는 생략 안 했어 그렇습니까 근데 선행사가 다 something이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결국 뭐뭐하게 된다는 표현 이것도 우리가 다루고 방금 전에 풀어봤던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end up doing도 결국 뭐뭐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뚝뚝뚝뚝뚝뚝 자 그 다음에 어 never make it 하면은 결국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가 아니고 결국 해내지 못했다 이런 거 해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make it can you make it at 10? 이런 거 우리 약속 정하게 할 때 만나본 적 있어 너 10시에 되겠어? 그쵸 뭐 이런 거 시간 약속할 때 그때 이제 make it처럼 그게 possible 한지 impossible 한지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결국 never가 써있으니까 out of the box 를 해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상자 밖으로 결국은 이거를 막 뭐 상자 밖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러고 있으면 해석이 턱 막혀버려요 됐습니까 절대 상자 밖으로 나오는 걸 못해냈다 이런 식으로 never even made it out of the box 알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뭐 통계자료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it is estimated that 에스티메이트 단어의 뜻 꼭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굿즈 굿즈하고 같은 말로써 여기는 뭐 프로덕트 아 뭐야 스톱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스톱스 굿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네 approximately 대략 이런 뜻이구요 음 요 부분도 아까랑 비슷한 형태로 돼 있었어요 여기에 선행사는 all the things인데 여기에 선행사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또 그런 다음 그냥 먼지만 뒤집어쓰면서 거기에 그냥 있는 모든 것들에서 관계사절이 요 관계사들의 형태가 뭐 요런 식으로 형태가 구성되는 거 알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꾸며주고 요렇게 꾸며주고 선행사가 이제 떨어져있는 관계사 선행사가 다른 어떤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이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한 단계 뒤로 멀려가 있어서 선행사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석하는 거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한 거구요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는 것 중에 sit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선행사가 all the things 복수니까 죽격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죽격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올 텐데 종사가 나올 텐데 형태 주의해라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부분 대신에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냐 하면요 then just sitting there gathering dust air 여기에 that이 없어지는 순간 누구한테 변화가 생기느냐 얘가 ing 형태로 sit이 현재 문사가 되어야지 all the items를 꾸며줄 수 있겠죠 that이 있을 때의 버전과 that이 없을 때의 버전 sit의 형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 문법 문제로 내면 이제 학생들이 이게 관계사 저립 이걸 이제 얘가 얘가 사라졌을 때 얘가 sit이 되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어떤 문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얘가 관계사 저립을 하는 건 일단 알아야 돼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사라진다 라는 얘기는 여전히 이 부분이 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 역할을 하려면 얘가 현재 분사의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분사의 명사소식 이런 문법으로 건너갈 줄 알아줘야지 됐이 없을 때 sit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요런 거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사 구문 때문에 gather의 형태가 왜 이 형태니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먼지만 뭐 뒤집어 쓰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근데 얘 때문에 앉아있는 이렇게 된 거고요 gather의 형태는 이 형태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rubbish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요 그 녀석 많이 나오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rubbish waste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 했죠 같은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rubbish waste 같은 유의어 자리에다가 넣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observe 요거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observe the traffic rules 이거 무슨 뜻이 있겠어요 교통 규칙을 준수하시오 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됐습니까 we must observe every rule 이것도 준수하다고요 그 다음에 he observes them 이거는 그는 그것들을 관찰한다 라는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an acute observer acute 날카로운 관찰자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게 관찰이라는 뜻일 때는 명사형이 뭐라 했습니까 observation 이라 했어 됐습니까 하지만 observance 는 준수 라는 뜻이 있어 명사형이 관찰하다일 때 명사형과 준수하다일 때 의명사형이 달라진다 이런 거 observe 중요한 단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또 말하다란 뜻까지 있고 근데 뭐 관찰한 바와 같이 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문제를 틀리진 않습니다 뭐라고 관찰했냐 이렇다라고 관찰한 바와 같이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도표 도표는 사실 제 경험상으로 웬만해서는 변형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됐습니까 빌리언 10억 인더센서 뭐라는 점에서 퓨어 퓨어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 부정적인 느낌으로 퓨어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 뒤에 러비쉬를 붙여놨어요 됐습니까 완전 부정적인게 된거지 됐습니까 순수한 쓰레기 의도 일치 불일치 인데요 뭐 얘는 일단 답을 바로 얘기할게요 답은 아마도 3번이었던거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이거 이제 3번도 도표랑 일치시키려면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라는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The above graph shows 도표 문제를 푸는 요령은 당연히 뭐 가로축과 세로축을 잘 관찰하는 건데 가로축은 랩탑스 태블릿스 데스크탑스 스마트폰스 e-readers 제목도 중요한데 제목을 내가 빼놨네 이게 제목이 뭐라고 돼있더라 뭐 아 이거겠네 제목 도표의 제목이 뭐겠네 Devices to access digital educational contents in 2016 and in 2019 흰 됐습니까 이게 도표 제목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도 바가 두 개 있습니다 됐습니까 연한색 바와 짙은색 바 연도별 비교구나 됐습니까 연도별 비교 2016년에는 어떤 어땠었는데 뭐 별로 Devices 별로 됐습니까 이용률일 거 같죠 80% 75% 76%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이런 거에서 어 어떤 식으로 보냐 항상 1등은 랩탑이다 노트북이다라는 거 그래프 통해서 근데 랩탑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뭐 눈에 띄는 확 증가 추세는 아니고 살짝 증가했고 그 다음에 2등은 태블릿인데 얘는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스크탑은 데스크탑 거추장스럽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확 떨어졌어 됐습니까 확 떨어졌다 그 다음에 얘는 똑같네 얘도 확 떨어졌네 어 오케이 노트북이 제일 그나마 좋은가 근데 여기에 등수가 등수를 만약에 매긴다면 2016년도 등수 매기면 1등 2등 3등 4등 5등이죠 2019년 등수를 매겼는데 혹시 등수가 뒤집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계속 그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거겠죠 문제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행히 아래 첫 번째 아 아래 시대 아래 아래 위의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 above 하면 위쪽에 있는 이란 뜻이죠. 반대말은 beneath, under 이런게 있구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 대상이 전부 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한건 아니구요. 뭐부터 뭐까지의 학생?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학생은 제외했다는 얘기네요. 12학년이니까 6 더하기 6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되는거죠. 그러니까 고3까지의 학생들은. 여기에 예 선행사가 예 라는거. 또 선행사가 관계사절에 꾸미는 말이 어떤 꾸미는 말이 끼어 들어갔고 또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인데 뭐하는 학생들? 장비를 사용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용했는지 붙여놨어. in order to access digital educated contents. 디지털 학습 자료라고 하면 되겠네요. 학습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2016과 2019년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했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첫번째. laptops were the most used devices for students to access the digital contents in both years. 이거는 in both years는 2016년과 2019년을 얘기하는 거죠. 양쪽 모두니까. 그래서 랩탑이 뭐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장비였다. 그래서 얘 밑줄 친 이유는 문법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져. 누가 뭐하기 위하여 만들고 있어. 누가 뭐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접근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그래프 두개가 다 그러니까 연한색 그래프 중에서 1등인지 또 짙은색 그래프 중에서 1등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쳐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6년과 2019년에서 more than. 자 요런 표현들. 이거를 무슨 무슨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60% of students 이렇게 바뀌겠죠. 왜냐하면 뭐 중에 몇 명이래요? 10명 중 6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more than은 이상이죠. more than 바꿨을 수 있는 건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over. more than. over. 그래서 60% 이상의 학생들이 뭐 했다? 태블릿을 사용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맞습니까? 그 뭐야 태블릿에서 짙은 색이 60%보다 높은 숫자고 짙은 색깔도 60보다 높은 숫자입니까? 이거 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아까 70명였나? 61이랑 그럼 뭐 60%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 표현 뭐라고도 바꿔 쓸 수 있냐?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죠. six 영어로 다 쓰면 six tenth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분수 표현해서 분수에서 분자는 one, two, three, four로 한다고 그랬고 분모는 second, third로 한다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six out of ten은 six tenth 이렇게 10분의 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또 근데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 이거 6하고 10하면 2로 약분하면 5하고 3 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three fifth students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three fifth가 어 3분의 5란 얘기네 그럼 이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란 얘기네 라는 거 됐습니까? 다양한 숫자 표현을 분수 표현까지 포함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고야? 아직 큰일 났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3 more than half the students가 used at the deskops why in order to access these contents when in 2016 and more than a third third 가 뭐겠어요? 3분의 1이죠. 원 원 이 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어다 원이잖아 원 A third 뒤에 생략된 말은 A third students겠죠 그러니까 more than half the students used 했고 more than one third the students used 여기에 더 students가 생략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절반이니까 이거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표현은 one second 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more than one second a second 여기에 a second 여기는 a third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데스크탑을 사용했다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기 위해서 2000 그러면 저 위에 이제 뭐 짙은 색인가 하여튼 왼쪽에 있는 거겠죠 왼쪽 그래프가 50 이상인지 봐야 되겠죠 데스크탑에서 맞나요? 40 몇 아닌가요? 그쵸? 그니까 지금 여기서 틀렸죠 49인데 more than 50 50% 라고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렇다면 뭐로 바꿔 써야 되겠다? less than으로 바꿔야 되겠죠 less than half 절반 이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맞아요 이거 퍼센티지로 바꾸면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33% 33.33%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33.33% 이상이 2019년에는 데스크탑을 이용했다 그니까 아까 30 몇이라고? 34면 이 부분은 맞죠 이 부분은 end 뒤에 부분은 맞는데 end 앞부분이 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49%는 more than half 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ercentage of 스마트폰 in 1916 퍼센테이지가 주어니까 was 오는게 당연하죠 스마트폰 쳐다보고 여기에 were 써 놨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016년도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율은 똑같았다 as 자 요거를 시험 문제로 가끔씩 뭐로 바꿔 이 자리에 도즈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지금은 death 쓰는게 맞아 근데 왜 도즈 쓰면 안되고 왜 death 쓰는게 맞을까요 이거 보면 뭐 때문에 death이 맞다 뭐 땜에 그렇을까요 뭐 하는 death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 줘 1번이좌 1번 그만은 얘가 뭘 데리고 왔어 더 퍼센테이지 오브 스마트폰즈를 데리고 왔죠 주인공은 누구야 더 퍼센테이지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대지라고요 자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의 뭐 2016년도에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같았다 뭐와 같았다 그 비율과 같았단 말이야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과 똑같았다 여기에 뭐만 바꿔놨어 이것만 바꿔놨자 연도만 그러니까 대시 데리고 온 게 더 퍼센테이지 오브 스마트폰즈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단수 취급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뭐 내용은 관계없이 더 퍼센테이지 주였다 치자 더 퍼센테이지 오브 스튜던 치였다 치자 그럼 여기엔 대시야 오면 틀린단 말이야 뭐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도즈가 와야 된다고 이거 무슨 무슨 표현인 것 같아 이거 이거 비교 표현이야 비교 표현 비교 무슨급 비교야 이거 원급 비교 줘 여러분들 배운 원급하고 형태가 조금 달라졌지만 자 뭐 여러분들 배운 비교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그러면 이거 it 했으면 되겠지 it was as much as that 이잖아 만큼 많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급 비교니까 내가 원급 비교라는 무법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계속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뭐다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my room is bigger than you 말이 안 된다 그랬어 yours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 그랬지 my room is bigger than yours 해야지 됐습니까 왜 안 돼요 선생님 야 방 크기하고 사람 크기 비교하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에 뭐 이용자 비율하고 몇 년도에 뭐 이용자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2016년도에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율과 2019년도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이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death 대신에 doze를 써야 되는 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복수명사와 복수명사를 비교하고 있다면 그때는 여기는 doze가 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지금은 doze가 오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스마트폰 비율에서 양쪽에 둘이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지 보면 된다는 얘기고 둘 다 몇 퍼센트야 똑같죠 변화가 없었고요 맞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랭크가 등 순위에 오르다 몇 등 했다 이런 뜻 할 때 씁니다 랭킹 몇 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 리더는 더 로이스트 랭트 했다 가장 낮은 등 등수를 차지했다 양쪽 연도 모두에서 그 다음에 뭐로써 라는 말 했죠 몇 점으로 11퍼센트이지 5퍼센트인지 됐습니까 절반 이하로 줄었네 이용자 숫자가 됐습니까 그만큼 뭔가 단점이 많았단 얘기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정보문의 정보 파악 도표 보고 정보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기 때문에 도표에 당연히 숫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양한 숫자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내가 몰랐던 순수 표현이 어떻게 된다 a second가 두번째가 아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구나 됐습니까 a third가 3분의 1이 될 수도 있구나 one third 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명 중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얘기할 수도 있구나 뭐 six out of te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열 명 중 여섯 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숫자 표현 다양한 것들 만날 때마다 반가워 잘 지내보자 하세요 반가워 하셔야죠 듣기 할 때도 숫자 나오는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아 참 그리고 단어 뭐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오케이 이거 뭐야 왜 일로 왔어 액세스는 이 모의고사에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명사도 내고요 동사도 냅니다 여기는 다 내 기억에 동사로 사용됐던 기억이고요 음 음 디지털 에듀케이셔널 컨텐트 뭐 교육적인 자료 음 누군 하지 마시고요 more than over less than under 됐습니까 뭐뭐 이상 이하라는 표현 그 다음에 뭐 단어는 뭐 뭐 뭐 뭐 랭크 몇 등에 들리다 뭐 순위를 얼마 기록하다 그래서 랭 더 로이스트 랭 더 하이에스트 뭐 일등하다 꼴찌하다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어 보이는데 자 보다 26번 일치 불일치 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너무 그거 하구나 야 너 좀 내려와 줄래 너 왜 위에 붙어있냐 움직이도 않고 버티네 나 좀 꺼져 봐 나 좀 꺼져 봐 나 좀 꺼져 봐 어디 갔니 바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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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절하다가 뭐지 응 reject 뭐 비 리젝티드 뭐 이런거 이런 표현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reject 반대말 accept, be not accepted 뭐 이런 표현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University of Iowa, Iowa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는지 이런 글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석사학위는 뭐고 박사학위는 뭐고 그냥 대학만 나오면 학사학위 그래요 학사, 석사, 박사 순위죠 4년제 대학교 나오면 학사, 대학원 나오면 석사 대학원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게 승인을 받으면 박사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많은 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멕시코 시민권이 영어로 뭘까요? 멕시카엔 시티즌십 시티즌십이라고 나오죠 공부를 결국 받지 못했는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쭉 보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아이오아 어느 나라에 있는 동네야?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미국에 있는 스테이트 이름이죠 주의 이름이죠 미국 사람인데 노예 얘기 들었으면 뭐 흑인일 가능성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진짜 당했다면 옛날 사람이겠죠 그쵸? 옛날에 차별 좀 남아 있을 때 근데 이게 또 이거랑 이거랑 다 만약에 맞는 내용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역경을 딛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니까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역경을 딛고 열심히 했는 거고 됐습니까? 뭐 이거라면 뭐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던 거고 이런 거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끊어있기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Elizabeth Catholic was born where? in Washington DC when? in 1915 옛날 사람 맞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Elizabeth Catholic라는 사람은 1915년도 미국의 수도 중 됐습니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밑에 내용은 없었어요 관련된 내용은 As a granddaughter of slaves Catholic heard the stories of slaves from her grandmother 됐습니까? 여기에 애즈는 그럼 무슨 뜻이겠다 로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뭐로서 노예의 손녀로서 됐습니까? Catholic이 들었다 노예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그러면 1번인가 뭔가 동그라미 하나 치면 되겠네요 할머니한테 노예 이야기 들었네요 됐습니까? 흑인이란 흑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왜 이렇게 생겼냐 라는 거 그 다음에 Institute는 물론 여기에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니까 줄여서 CIT라고 하겠죠 그쵸? 이런 거 줄여서 많이 하잖아 그쵸? CIT라고 할 건데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알아두셔야 될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거 별로 없네요 자 요 부분 왜 이렇게 생겼나요? 이 부분의 뜻이 뭐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디스얼라우 뜻 알겠네 뭐 디스얼러우 원형 디스얼러우의 뜻은 허락하지 않는다 겠죠 알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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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알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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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서로 올 수도 있고 분사 구분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생겼냐고요 여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얘를 접속사로 나는 얘 접속사로 밖에 못 쓴다고 할래 하면 뭔 일이 생긴 겁니까 After she was disallowed entrance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 캐틀릿이 disallow를 한 거야 disallow를 당한 거야 어 그쵸 너 오지마 그랬죠 캐틀릿이 당했잖아요 입학을 거부했습니까 거부당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동명서로 본다면 이건 뭐다 동명사의 수동태라고요 동명사의 수동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거절당한 후에 말이죠 거절하다 disallow 거절당한 disallowed 거절당하다 be disallowed 거절당하는 것 being disallowed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disallow에 여기에다가 빈칸 딱 해놓고 disallow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세요 하면 이 자리에는 after being disallowed의 형태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거절당한 거절한 후에가 아니고 거절당하는 것 후에 해야 되니까요 의미로 얘기하면 여기에 엔터런스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엔터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라 그러면 엔터는 비짓 같으니까 그때는 from도 같이 사라지겠죠 after being disallowed to enter the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그래서 인종이 영어로 뭐죠 인종이 영어로 뭐였더라 레이스였죠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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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그렇습니까 그래서 레이시즘 때문에 입학이 거절했다는 얘기네요 인종차별주의 됐습니까 인종주의 레이시즘 하면 뭐겠다 레이시즘 인종주의 됐습니까 맨날 레이스 가지고 이제 달리기 대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after being disallowed entrance 무엇을 거절당한 후에 입학을 뭐로부터 카네기 인스튜트의 뜻은 뭐다 기관이란 뜻입니다 기관 됐습니까 그래서 기술 테크놀리지란 말이 붙었으니까 이건 동네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인가 동네 이름인가 아 이거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 유명한 사람 이름이죠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세운 재단이 뭐 어떤 기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뭐와 관련된 기술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이 뭐 캐틀릿이란 이 사람은 원래 테크놀리지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당했습니까 거절당했죠 왜 그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 당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 뒷부분 보니까 좌절 안 했네요 캐틀릿 studied design and drawing at 하워드 유니버시티 이 사람은 뭐와 뭐를 디자인과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 공부했다 그렇습니까 뭐 드로잉 했으니까 뭐 그냥 단색으로 그림 그리는 소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하워드 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했다 그럼 여기까지 쭉 보고 나면 여기 밑에 동그라미 X 선택지들 보이죠 표시 하시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움직임이 마음에 안 들어 너 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련 되게 되게 버티네 니가 못하겠잖아 인마 그 다음 부분 CBK 원 오브 왔으니까 이렇게 왔겠죠 그렇습니까 얘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요 Master's Degree가 뭔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물어보면 얘를 일단 명형부 해보고 뭐에 합당하니까 이렇게 생겼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뭡니까 형용사자 용법이죠 됐습니까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른 형태로 하고 싶으면 뭐도 가능하다 후 언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뭐가 됐다 최초 3인의 학생들 중 한 명이 되었다 어떤 Master's Degree가 뭐예요 석사학위죠 석사학위죠 그렇죠 박사학위는 Doctor's Degree 그렇습니까 박사학위는 Doctor's Degree 그렇습니까 좀 이따 뭐 학위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참 이거 할 때 Degree의 다양한 의미 여러분 Degree 뭐 이거 지금 이제 어떤 학위라는 뜻도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또 이미 알고 있는 뜻 뭐가 있나요 온도 도 됐습니까 눈금 한 칸을 Degree 라고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 뜻으로부터 무슨 뜻도 가지게 됐다 정도 라는 뜻도 있죠 어느 정도 Some Degrees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학위란 뜻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Master's Degree 하면 석사학위다 박사학위는 뭐라고요 Doctor's Degree 독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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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ree 독터즈 Deg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최초 세명 학생 중에 뭐 됐냐면 석사학위를 획득한 어느 분야에서 순수 미술이네요 Fine Arts니까 좋은 예술 아니고요 순수 미술 어디에서 Iowa 대학교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학사 과정은 아까 전에 뭐 어디였더라 뭐 하워드 유니버시티인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은 Iowa University로 옮겨서 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학원은 Iowa University에서 나오는 거네 Throughout 이 뭔 뜻이다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까 전체사로서 뭐뭐 내내 라고 해석하죠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지 얘기해 주시고요 얘는 또 왜 이렇게 생겼을지 얘기해 주시고요 Injustice 가 뭔 뜻이죠 뭐야 단어들 물어보는 족족은 모르고 한 잔 놈이놈식이들 Justice가 뭐예요 Justice 정의 그럼 Injustice 부정이겠죠 부정이 액티브 인액티브 활동적인 비활동적인 에이 조심해야 될 건 Invaluable 은 같이 있는 이라는 거 valuable도 같이 있는 이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She created the art representing the voices of people suffering from social injustice 인저스티스 오케이 끊어 읽게 하면 when에 대한 대답 throughout her life 주어동사 찾으면 누가다 여기 있고요 what에 대한 대답 art고요 이거 하려고죠 이거 하려고 represent represent 뭐하다 대표하다 또는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showing 그렇습니까 showing representing 나타내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suffering 왜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거 하려고요 suffer 뭐하다 서퍼가 인터넷 서핑하냐 surf surfing 피플이 서프를 하는 거야 서프를 당하는 거야 아 그러면 서퍼를 뒤로 고쳐야 되겠네요 뭐 서프의 뜻이 고통을 주답니까 고통을 받답니까 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문법 둘 다 제목 뭐야 이거 문법 제목 분사의 명사수식이죠 art가 이 자리에 리프레젠티드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니까 뭐 보여주는 예술이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pp형이 입장 받기는 어떤 시가 아니고 ing형 현재 문사의 꿈을 받아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which was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o were 가 생략됐죠 각각 국격관계사 plus b 이름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인생 내내 그녀는 예술을 창조했답니다 예술은 예술인데 어떤 예술 보여주는 뭐를 목소리를 하고 싶은 얘기겠죠 누구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아니죠 뭐 뭐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적인 부정 부정 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예술을 창작했다 그렇습니까 created arts representing the voices of people who were suffering from social injustice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사회 운동적인 어떤 그러한 예술 활동을 했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사회를 비판하거나 그렇습니까 주로 뭐 자기가 당한 어떤 injustice 자기가 직접 당한 injustice 는 뭐가 있었습니까 인종차별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비판하는 그런 art를 만들었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suffer 했었죠 she was suffering from rejection 맞습니까 거절 당해서 rejection 자 그 다음에 she was recognized 해석은 그녀는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recognize 인지하다 알다 깨닫다인데 지금 수동태니까 인지 당했다 눈치채짐 당했다인데 인정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로 라는 말이 와있네 with 그녀가 인정받았는데 뭐로 with many prizes and honor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Mexico 이 문장에서 뭔가 동그라미 하거나 x 표시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뭐로 많은 상과 영예로써 honor 하면 뭐 기리는 거 영광 영광 이런 뜻에 당합니다 많은 상도 받고 영예로운 상 같은 거겠죠 비슷한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과 뭐 정확한 뜻이 많은데 표창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창장 그렇습니까 많은 상과 표창장으로써 어디와 어디 양쪽 모두에서 미국과 멕시코 양쪽 모두에서 받은 많은 상과 표창으로써 인정받았다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she spent what over 50 years in Mexico end 가 나오고 있네요 and she took Mexican citizen in 1962 그래서 그녀가 50년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다구요 more than 50 years 됐습니까 50년 이상을 보냈다 멕시코에서 그리고 그녀는 멕시코 시민권을 1962년도에 획득했다 받았다 Catholic died in 2012 2012 라고 하겠네요 자 2012년도에 뭐 이거 대신에 가끔씩 이제 이런 사람 이거 맨날 이것만 보고 잊지 마시고요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써 뭐가 있다는 거 passed away 라는 표현 pass away 가 뭐 우리말로 치면 돌아가시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pass away 엘플릿 passed away pass away 뭐 글의 종류는 biography 라고 하죠 biography 전기문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의 일생을 쓰니까 biography 라고 하는데요 biography 전기문이고요 글의 종류는 뭐 전기문에 보통 보면 이제 사후에 어떤 사람에 대한 뭐 바이오그라피면 항상 뭐 사망 연도 출생 연도 이렇게 나오는데 died 대신에 이런 거 쓰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죽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멕시코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동그라미하고 엑사하고 할 것들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다 뭐 문법적인 건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뭐 뭐 디솔로 뭐 엔트런스 프롬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라는 단어도 알아줘야 돼 줘 기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나왔던 뭐 마스터즈 아 참 그거 하기로 했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 못 쓰네 그래서 그래서 학사하기가 뭐 좀 쓸데없이 이상한 단어인데 그렇지 Bachelor's Degree이네요 굳이 알아봐야 되나 근데 Bachelor 하면 이거는 미운 남을 원래 얘기합니다 미운 남자의 학위 학사 학사학위 응 Master's Degree는 박사학위가 아니라는 거 석사학위 학위 쥐가 알아서 막 바꿔버리네 Degree 한번 볼까 지구리 정도 학위 뭐 특별한 건 없네 오케이 그거 말고는 뭐 throw out 정도 보이고 represent 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예문을 많이 만나볼 필요가 있어 요새는 이렇게 하니까 뭐 예문이 바로 뜨네 이씨 안 뜨네 또 회사나 단체를 대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지 컴페티션 어트랙티드 오버 파이브 헌드러드 콘테스턴트 콘테스턴트 콘페티털즈 리프레센팅 에이티븐 컨트리즈 그래서 여덟 개 국가를 대표하는 경쟁자들이 있네요 콘테스턴트 리프레센팅 에이티븐 컨트리 이런 식으로 뭐 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더 유니언 리프레센트 그 노조가 뭐 대변한다 변호한다 이 뜻으로 이제 고이 때쯤 나오고 시작할 건데 뭐뭐에 해당된다 비 이즈의 뜻인거에요 지금 디스 컨트랙트 이즈 대신에 리프레센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고이 때쯤 나올 거구요 그 다음에 왜 서퍼를 서퍼드 해야 되는지 서퍼링 해야 될지 됐습니까 고통 받다야 비풀이 고통 받는 거야 ING 형태 형태주의하라고 했구요 뭐 시티젠십 그렇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9번 문제 됐습니까 선생님 실용문 몇 개 넘어갔습니다 실용문은 거의 뭐 변형 문제로도 안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문법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냄새를 맡아보면서 됐습니까 자 1번 뭐 됐이 맞냐 틀렸냐 묻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혹시 뭐 왓 와야 될 자리 아니냐 라든지 됐 못 올 자리에 온 거 아니냐 라든지 왓 와야 되는데 혹시 왓 와야 되느냐 하면 이게 뒤에 이 뒷부분을 봤을 때 더 띵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얘기가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 뭐 쉼표가 이렇게 있어 앞에 쉼표가 이렇게 있는데 봐도 이거 관계대명사인 거 같아 하는 일이 그러면 계속적 문법에 관계대명사에 됐을 못 쓰는 거 이런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앞에 전치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 하는 일이 암만 봐도 관계대명사 같은데 앞에 전치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됐이 여덟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여덟 개에 해당되는 됐인지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는 딴 놈만 와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거 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뭐 동사의 형태죠 3번은 뭐 또 동사의 형태죠 시제랑 주어의 수를 따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find 또 동사의 형태죠 그 다음에 increasingly 는 뭐겠어요 이 자리에 부사 자리가 맞냐 혹시 형형사형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딱 보고 여러분들이 중1부터 중3까지 문법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제목을 붙일 줄 알아야 된다 웬만한 문법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를 푼다면 해당되는 문장만 보면 되는데 근데 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추세가 뭐냐면 한 문장이 무척 깁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얼도가 보이죠 얼도 그쵸 얼도로 시작했고 여기 심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이 여기서부터 문법성을 어법성을 따지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푼다라고 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서부터 보겠다 이거죠 자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is that they are not toys and that they must be looked after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됐습니까 얘는 왜 이렇게 왔지 얘는 왜 이렇게 생겼죠 요구하려고 왔겠죠 뭐 하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처음에 얘기해 줄만한 가장 중요한 지도 가르침은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요거 보고 좀 이따가 뭐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시작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해놓고 is가 왔으면 이거 겁만 들은 됐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시작할 시작할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누가 뭐뭐 어쩌고저쩌고 라는 것 이다 검장을 건반드는 대시 오면 되겠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없다 됐습니까 위치로 바꿔 쓰실라고 응 검게 대명사 아니구요 건반드는 대시고 목적어 아니기 때문에 생략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ok they are not toys and 자 death 또 나왔어요 이 death 왜 나왔냐 얘랑 하는 일 똑같아 그 말은 they are not toys 동름만 안 되는 대지라고 하는 순간 독립 만세라고요. 명사 끼어넣을 자리 있다 없다. 그것들은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댁 밖에 안 되는 자리죠. 그럼 이때서는 또 뭐하는 애지? 엔드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르쳐줘야 이거라는 것과 그리고라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것들이 장난감이 아니고 또 그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다. 조동산 있는 수동태죠. 그것들이 뭐해야만 한다라는 거 그것들이 보살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댁은 아주 삽당하죠. 지금 이가 뭐가 돼야 되냐. 문법적으로 명사절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얘한테 무슨 어 시켜야 되니까. 구어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완벽한 문장. 선생님 they must be looked after는 완전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된 수동태니까. 바이 플러스 행위자는 내용상 전달할 필요가 없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전해 보이지 않은데요.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안전해 보이지 않으면 they must be looked after에다가 더 띵 넣어봐. 그러면 they must be looked after 더 띵. 하면 안 돼. 뭘 하면 더 띵을 넣을 수 있냐. they must look after 면 더 띵을 넣을 수 있겠지. they must look after 더 띵. 수동태 표현이 이제 수동태 표현. 더 띵 넣을 자리 없어 완벽해. 그래서 덱밖에 안 되고. 보호라서 생각도 안 돼 지금. 됐습니까? 자 allo가 명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동사라면 지금 명령문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명령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가지고 이게 맞다라는 과정이면 얘가 명령문이라면 맞는 게 될 거야. Allo children, time to explore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for themselves before showing them. 명령문이라 치고 보면은 여기에 Allo A, B가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시키려고요. 됐습니까? 너무 뻔하죠. time 뒤에 있는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여기에 time to explore ways of가 생략됐으니까. ways of handling and ways of playing. 됐습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handling하고 똑같은 이유로? 플레잉이 될 수밖에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그 다음에 for themselves 하면 무슨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without others help죠. 남의 도움 없이죠. by themselves 주제였으면 Allo는 일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fore showing them. 이런 거 붙였는데요. 그러면 명령문이 맞는가 보자. Allo A, B 하면 뭔 뜻이겠어요? A 에게 B를 허락해 준다겠지 뭐. 명령문이니까. children에게 time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시간 가지게 해 주란 말이야.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타임? to explore ways. 방법을 탐색해 볼 시간. 근데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은 뭐 하는 방법과 뭐 하는 방법이네요. 다루고 그리고 연주하는 방법. 뭐를? 그 악기들을 남의 도움 없이 여기에 댐에 대한 얘기 The Instruments를 잡아왔죠. Before showing the instruments. 악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악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됐습니까? 그들 남의 도움 없이. 됐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 악기를 다루고 그리고 연주하는 방법을 탐색해 볼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 형태가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뭐 그냥 계속 하는 거래. 한 문장이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are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그래서 얘가 틀렸다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It is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표시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 다양한 방법을 찾는 행위. 는 중요한 단계다. 뭐에 있어서. 어떤 음악적인 탐색에 있어서. 됐습니까? 여긴 뭐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고생하긴 하는데. 음악적 학습이라는 얘기인 거죠. 음악적 학습에서. 음악적 뮤지컬 엑소 학습의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듀스. 생산하다. 라는 뜻이죠.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 알아내는 것.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우리 지금 방금. 문제풀이 했던 그 문법이죠. 동명사 주어가. 동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음악적 탐색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소리 나네.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뭐. 이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밖으로 했더니. 이런 소리가 나네. 이런 식으로 잡고. 밖에서 안으로 튕기거나. 이러면. 손톱으로 튕기면. 어떤 소리가 날까. 손가락으로 튕기면. 어떤 소리가 날까. 이런 것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왜 맞는지. 보랍니다. 자. correct. 같은 경우에는.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이런데요. 지금은 뭐겠다. 라는 것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얘는. 왜 맞냐. 라는 거. 보겠고요. 그 다음에. 반갑네요. 읽어보세요. appropriate. 방금 전에. 만나본 적 있죠. 그 다음에. find. 왜 이렇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갑죠. 인사하세요. so that one can play. 맞습니까. 인사했어요. 누구누구야. 이름 불러주면서. 인사해야지. 이름도 모르는데. 인사하면 되나. 어. 이름 불러주면서. 인사했죠. 자. correct. 는. 동사다. 형용사다. 형용사죠. 뒤에 오는. 플레잉. 을 꾸며주고 있죠. 올바른 연주. 올바른 연주. 얘가 동사면. 올바르게 수정하다. 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명령문이 되야 되겠죠. 이게 명령문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해요. 뒤에. comes 가 있습니다. 주어. 할 자리죠. 올바른 연주가. comes from. 온대요. desire. 뭐로부터. 어떤. 욕망으로. desire. 욕망이란 뜻인데. 어떤 욕구로부터 온다. 뭐 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올바른 연주가. 어떤 desire로부터 온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맞겠죠. desire는 desire인데. 뭐하기 위한.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find 왜 이렇게 생겼죠. 뭐 이런거 딱. 표시하고 나서. find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보면. to find 해도 되는. find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찾기 위한.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and to find. to find the desire. 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모법인데. 지금 병렬구조에서. 투부정사와 투부정사를 연결해 놨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투부정사 연결할 때는. 다음번 투부정사는. 그냥 동사원형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to find 가 있어도 되는 거고요. find d나 found 같은. 있던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자. 올바른 연주가. 뭐하고자 하는 바람으로부터 오는지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두 가지를 찾고자 하는 바람으로부터 오는데. 뭐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야. 첫 번째는. 가장 적절한 소리의 질을 찾고자 하는 바람으로부터 오고. 또 뭐를 찾고자 하는 바람.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고자 하는 바람으로부터. 올바른 연주가 온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 어떤 플레잉 포지션일 때. 어. 연주가 잘 되더라. 또는. 어떻게 써. 어떻게 해야지. 어프로프리티 한. 사운드 퀄리티를 낼 수 있더라. 라는 걸 찾는 거로부터. 어. 연주를 제대로 하고 있네. 올바르게 하고 있네. 여기에 correct, appropriate 같은 말이란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는 right 가 있죠. 그렇습니까? right playing comes from the desire to find the most right sound quality. and find, and from the desire to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여기는 생략이라는 문법입니다. the desire to find and the desire to fin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뭐라면서 인사했어요. so that 주어동사. 뭐해 무슨 절. 의도의 부사 절이죠. 의도의 부사 구가 아니고. in order to do가 아니고. so add to do죠. 왜 얘기를 안 했어. 왜 얘기를 안 했어.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걸. 여기까지 일단 끊어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찌 됐든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a student 대신 온 거야 지금. 원은. 그래서 의도의 부사들이 뭔 소리인데요.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요.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어? 선생님. 그러니까 뭐. in order to do 생각나는데. 그건 의도의 부사 구고요. 의도의 부사 절이라고요. so that이 붙어있으면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야. 그래서 그 배우. 악기 연주를 배우는 학생이겠죠. 원은. 그 악기 연주를 배우는 학생이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서. 통제권을 가지고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윗 컨트롤 오버타임은. 오랫동안. 제대 통제권을 가지고서. 연주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잘 연주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연주 못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윗 컨트롤 라는 표현이. 통제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잘 조절하면서. 오랫동안 연주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왜 안 없어져. 아 이건 누워야 돼. 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즈. 인스트룩스. 이거 왜 잘라. 에즈 인스트룩스. 에즈 인스트룩스 앤 뮤직. 비컴 모러 컴플렉스. 뭐한 놈이게. 왜 이렇게 생길게. 에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애드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함에 따라 줘. 뭐뭐 함에 따라. 악기와. 그리고. 음악이 더. 복잡해져감에 따라. 그래서.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 는 것이. 테크닉스. 쳐다보고. 비컴. 와있는데. 맞나. 틀렸냐. 모르면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지. 아까. R 가 와있는 거 틀렸는 거. 알듯이. 또. 동명사 주워줘. 단수 취급하셔야죠. 적절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자. relevant 뜻이 뭐야. relevant. 일단 단어의 뜻은. 연관성이 있는이죠. 오케이. 그러면. 점점 더. 연관성이 있어진다. 연관성이 있어진다는 얘기는.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 말아도 된단 얘기야. 해야 된단 얘기고. 그러면. 의미상으로. 뭐. 동의어는 아니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important란 말이죠. 됐습니까. relevant가 그래서. important 대신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점점 더. 연관성이 높아진다. 라는 표현인데. 점점 더. 그래서. 일단 increasingly 가. 와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얘. 경룡사. 어찌 어떤. 해야되니까. 어찌 시 오는 거 맞구요. 됐습니까. relevant란. increasingly. more and more. 이 뜻입니다.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more and more. 인거죠. increasingly. 그러면. less and less의. 같은 말은. less and less의. 뜻은. 점점 덜이겠죠. 뭐다. decreasingly 겠죠. increase에 반대말. decrease잖아. more and more. 반대말. less and less. decreasingly. i n을. d e 로 바꿨으면 되죠. decreasingly. 점점 덜. decreasingly. 점점 더 많이. increasing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 둘 거냐. 뭐. 중요한 문법. 보다는. 문법 살짝 살펴보고. 남아있는 거. 문법 살짝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고를. 넣었습니다. 29.